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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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또 너한테 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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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제이콥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손으로 들을 것 같아 손? 손으로 들을 것 같아 손이 안 들어요 손이 형 괜찮지? 네 하하하하 참들게 졌어 지금 이거 약간 제이콥은 진짜 못 그러겠어요 우리가 연결 영상통화요 영상통화는 말고 연결 아이 잠깐만 얘 얘 얘 아아 제이콥! 제이콥! 이거 끝까지 다는다 est Haupt 어떤가요? 손으로 타려고 아니, 도비 생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비 도비 사랑합니다 안돼 68 자, 자 이렇다 도비 다시 시작 이 Fr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영어 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악 보대요 야 먹을 때가 대예쁘대 누구보다 누구보다 난리 났다 포긍포긍한 내뱉다 이제부터 니꺼야 한번만 보여도 뜨면 안 돼 아니요! 넘치는 애교 바로 나와야 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너무 좋게 나와도 행복해요 여기 있잖아 1 다기 1은 어디를 가지? 2 다기 2는 뭘 먹지? 3 다기 3은 뭐가 핫하지? 4 다기 4는 뭘 봐야 되지? 5 다기 5는 어떻게 모르겠어? 6 다기 3은 뭐가 핫하지? 5 다기 6은 어떠세요? 하나 둘 셋 공기 져서 이렇게 애교하는데 또는 너울이가 되겠습니다. 떠누 꼬리 생각도. 떠누 꼬리 생각도. 더비 보고 싶어. 아이고. 마음이 괜찮지 않아? 아니. 나 생각하는 거야. 나 어떡해. 나도 배워야 돼. 이제 빼고 낫고. 이제 빼고 낫고. 뭐야. 이거 왜 왔어. 이제 빼고 낫고 낫고 낫고. tymong. Thank you for watching.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 할 수 있으신 분? V에 봐줘서 고맙다고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real life. Yeah! Thank you for watching my real life. We talk about... Yes. The voice? Yes. TMI. TMI. What does TMI stand for? Too much information. How are you doing? I'm fine. Now... You go? Yeah. What do you do? Oh! That's all.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Oh! 응 안아봐도 되냐고요? 네 안아보세요 음... 아유... 저 딱... 에이색 빠이! 에이색 빠이! 제가 아까 큐어랑 서로 이렇게 앉아있길래 둘이 이렇게 코코벌 드리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에이색 빠이!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지금 물만 준비했어요 아 왜냐 나 진짜 너무 심신이 미약해서 그래요 개미도 못 밟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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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수 있어 야 손해 너 프로야 프로야 너 더보이즈잖아 자 더비 더비임을 빌리자 더비 아니야 차이 다 먹어 맞아 맞아 입에 붙었어 아... 엄마한테 전화받네 이모 사랑해요 다운 이모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오빠로 널 부를 때 저 별의 반짝임까지 오직 너를 위해 존재하는 빛